무브원츠는 직관적인 AR 솔루션과 AI를 통해 한국 건설 산업의 발전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AI, AR, 이미지 프로세싱, 3차원 측량 등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디지털 트윈엑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3차원 지하시설물 시공정보 통합 시스템은 3차원 설계도면 생성 기술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비대면 현장관리 체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3차원 시공모델을 구축하고 시공모델의 속성값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시공되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인식 AI를 통하여 지하시설물의 종류, 심도, 구도 등을 함께 구축합니다. 수집된 시공데이터는 설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시공의 정확도를 파악하고 3차원 시공모델과 시공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일일 시공보고서 및 작업일보를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시공과정의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합니다. 정밀한 위치 데이터와 방위각 알고리즘을 통해 설계 도면과 시공 도면을 어디서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공 단계에서 개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디지털 트윈엑스 프로그램 하나로 설계, 시공, 관리, 데이터 생성을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엑스와 무브먼트 현장 담당자가 설계, 시공, 준공에 걸친 시공 전주기를 담당하여 관리해드리는 경제적인 통합 서비스입니다. 경제성과 혁신을 위한 3차원 디지털 기술 무브먼트가 함께합니다.